어? 어? 이분도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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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꺼졌다! 이야 이거 진짜 봐 낚시등! 어머 얘 진짜 크다! 어머 얘 육자 아니니? 졸돔 고지를 사수했습니다. 아니 원래 더 일찍 나올 계획이었어요. 원래 새벽 축제 나올 계획이었는데 배가 또 안 떠서 하나가 취소돼서 원래 오늘 새벽 축제였는데 비 오고 해문도 더 짙고 이제 조금 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지금 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복! 파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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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쇼쇼!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캡낙새끼 핫도겟돌료입니다. 자 오늘 다리 밑에 3일차 나와 있습니다. 첫째 날 43, 43, 46. 어우 도부에서 첫 사자를 잡았습니다. 도부에서 첫 돌동을 잡았는데 그리고 어제죠. 둘째 날 35, 35, 39, 31. 50.2를 또 잡았습니다. 50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틀동안 총 8마리를 잡았는데요. 자 오늘 한번 괴물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하려던 JW 비싱의 서프윗 550, 닐은 시마노 엑길리비고 라인은 썸라인 퀸스타 16호 거치대는 아진공방의 레인보우 티탄 64고요. 60호 뽕돌에 하나는 전복밥개, 와이어 캐브라 직결 바늘, 17호 이거 순천 PC케어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 거는 3단차 바늘입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캡낙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오빠들 도시락 먹고서 집중하십시오. 도시락 맛있게 먹을게요 오빠들. 저희 이거 아점이에요 아점. 이 사람 와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내가 모기 물렸고 일어났을 때는 이불을 다 덮고 있는 거야. 발까지. 나 모기 발하고 막 6군데 물려갖고 긁어서 깼어. 그래서 모기를 잡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불을 걷어 차 보잖아요. 그치? 내가 희생양이 됐어. 어? 나 발가락에 물었다고. 음 전 색깔 봐. 맛있겠다. 어? 이번 때. 이번 때 이번 때 썼어. 이번 때. 야야 갈까 한다. 에휴 거짓을 거 없이. 그때까지는 어렵다. 날씨가 흐린나. 이러면 날 산나하러. 날씨가 흐린나. 그래서 일단 물때는 뭐 흐르지 않잖아요. 아 지금 물이 아니에요. 지금 던지면 물에 쓸려가지고 옆에 잠수함 포인트에 다 닦고 라인 다 터져버려. 지금 낚시하는 의미가 없어요. 던지면 바로 걸려가지고 와. 자 이쪽으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오빠들 입집 잘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실수 입주 올 겁니다. 기신나. 오 1번. 한번 쳤다. 자 1번. 세게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왔어요. 오 아직 먹고 있다. 오 아직도 조심스러워. 오 아직 먹고 있다. 먹고 있다. 먹고 있다. 먹고 있다. 오 얘 큰 놈 같은데 느낌이. 느낌이 큰 놈 같아. 가자 가자 가자. 오 걸렸어. 오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왔어? 안 걸렸어. 안 걸렸다고? 던지 갔어요. 아 걸렸어? 아니야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아예 안 걸렸어. 아예 안 걸렸어. 아예 안 걸렸어. 아예 안 걸렸네. 먹고 튀었네. 똑같네. 자 다시 그 자리에 갑시다 오빠다. 안 걸렸어. 전혀 안 걸렸기 때문에. 빠쎄. 오 오 오 오 빨리. 꺼졌다. 꺼졌다. 크다. 크다. 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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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게. 완전 스무삭에 꺼졌어. 겁나 큰 것 같아. 뜯채 뜯채. 이야 이거 진짜 봐 낚시들. 오 얘 진짜 크다. 어머 얘 육자 아니니. 어머 완전 스무삭에 가져갔어. 봤어요 오빠들. 엄청 스무삭에 가져갔어. 뭐야. 왜 뭔데. 스무삭 아니야. 뭔데. 뭐냐. 뭔데. 가오리야. 뭔데. 뭐라고. 괴물이 아니었어. 이미 스무삭에 꺼내서 괴물이냐 하자. 홋괴물이구나. 홋괴물이구나. 잡아냈습니다. 생명체 혹독 오자. 잡아냈습니다. 뭐 입질 들어온다. 어? 입질 온다고. 그래그래그래 와라 와라 와라. 있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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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들 이때 있어 사자 사자 이때요 뗄채 뗄채 너 너 어디다 갖다대 여기 고긴데 갖다대 왜 드롭봉 사자 사자를 아니 빠져봐 드롭봉 드롭봉하지 사자를 예전에 배가 굴렀네요 아니 사자에나 드롭봉 되잖아 딱 사십 대겠네요 딱 사십 자 오늘 나왔습니다 오빠들 지금 고기 40.5 40.5 40.5 얘도 빨리 빼줘서 살려줄께요 떡볶이 잘가라이 방역 여기서 불우니까 쳐다보니까 고기를 쓱 내밀면서 보란 듯이 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오 왜 이쪽 왔다. 1번대 오 그래, 그래, 그래. 가자, 가자. 오 그래, 그래, 그래. 가져가! 최타! 저 집 왔어. 꼴졌어! 이거야. 뭔데? 빠졌어? 빠졌다고? 뭔데 이렇게 자꾸 빠지지? 왔다고? 와 돼, 와 돼, 와 돼. 오, 빠져. 되겠는데. 살짝. 오, 살짝. 일려나? 감자 못urrection. 오빠 나 보여드릴게요. 왔어요 왔어요. 제 물건이면 안 되고 이 턱에 걸린 거 봐봐. 와와메 삼십사 삼십사 이야 전복 몇개 먹지도 않았네 이제 점점점 핫타임 시간 다가와요 오빠들 가메 더워라 몇년간 먹었죠 몇년간 먹었죠 오 그래 오 오 그러면 뭐니? 끌다만이 더 끌어라 더 더 더 더 더 더 꽂아야 되니? 됐어 걸렸네 걸렸어 걸렸어 걸렸대 걸렸대요 어? 큰 놈 아니야 어? 큰 놈 같은데 야 큰 놈 같은데 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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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채 다채는 큰 놈이지 순놈이네 다채 순놈 띄채 안들어간다 주여가지고 안들어간다 다채 순놈 번위하고 있네 나채 나채 다채 다채 됐습니다 오빠들 다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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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놈아 어제 먹었잖아 희한하게 어제 오늘 틀리네 어제는 성게 겁나 잘 먹었는데 오늘 성게 별로 안 먹네 내일은 핫도그 생일이니까 케이크 피자 이런거 시켜야겠네 케이크 주문해놨고 피자 치킨 우린 시켜야겠네 이거 제일 시원하게 꺼진거 같은데 그 입지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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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꺼졌다! 꺼졌다! 제일 시원하게 꺼졌어 어떡해 약속이 일자로 쫙 털린다 일자로 쫙 털린다 일자로 갑자기 물이 빨라졌습니다 따오레이 입질로 오구 그렇지 تى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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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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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배고파 또룩소리리만 밥을 놈이 어찌 먹었나말이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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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chuss중으로 먹어봐 그렇지 가자 가자고 가자고 더 꼬꼬, 더 꼬꼬, 더 꼬꼬, 더 꼬꼬, 더 꼬꼬야 돼, 더 꼬꼬, 아유 씨, 더 꼬꼬야지, 그래, 더, 좀만 더, 좀만, 좀만 한 번 더, 한 번 더, 가라고, 한 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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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야, 인마, 가. 아깝네. 니가 나와, 이리 좀 더 서러, 빨리 가라, 가라고. 아, 오라고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오라고 해야 돼? 와,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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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고 해야 돼? 아, 가라 그랬어, 강량. 와, 와, 와. 안녕하십니다. 자, 앞에 안 갈 수 없죠. 자, 쳐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 9, 6, 5, 3, 2, 1. 안녕하십니다. 뭐가 있어? 있어? 뭔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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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있어? 뭐야? 어, 있어, 있어. 아우 씨. 오 마이 갓. 둘 다. 오 마이 갓. 둘 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기, 아기 올라왔네. 아기야 아기 이래서 오취를 채우네 제빌 걸리면 되네 먹어야 돼 아기야 아기야 몰라 영계 안돼 오 어머 빈치야 어메 참나 여기도 끝났네 이제 소소하게 잡았습니다 자 작은 거는 방생하고요 자 오늘은 다섯 마리 중에 세 마리만 가져갈게요 범설님 어떻게 사자 성화는 됐고 육두문자 얘기할까요? 육두문자 열 개? 배고프지 당연히 나 도시약도 못 먹고 너한테 거의 다 줬잖아 니 배고플까봐 자 오빠다 한잔 한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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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